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고아와 탈북민도 징병을 하게 되었고 소년가장도 군대를 보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신병이 부모님 없고 14살짜리 동생 혼자 키우는데 군대에 끌려왔다고 한다. 부모님 둘 다 살아있는데 낳고 도망친 년 놈이라 살아있어서 면제가 안 된다네. 14살 동생을 고아원에 맡기고 입대했다는데 이거 맞냐. 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죄로 숨만 붙어있으면 무조건 현역으로 끌고 가는 게 대한민국이고 병무청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을 질병호소인이라는 멸칭을 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암환자도 예비군에 오라고 지랄을 하고 있는데 집에 어떤 여자 군 담당자가 와서 예비군 왜 안 오냐고 그러길래 암 걸려서 못 갑니다 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일단 오라고 하더라. 예비군 뺄려면 신체검사 병무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거 받으러 9월에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암전이가 되어서 신체검사 연기한다고 하니까 그런 건 연기 사유가 안 되니까 예비군 참가하고 불참하면 부모님까지 처벌받는다 협박하더라. 군대 간 내가 비읍시오시지 싶다 라는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남성을 계대지로 취급하고 있죠. 그냥 남자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여자들과 인생 난이도 자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번에 육군훈련소에서 인재대학교 학군단 출신 대위 강유진이라는 여자가 훈련병을 뺑뺑이 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개인정비시간 7시쯤에 완전군장 40kg 연병장 PT8번 유격체조 100회 골대 선착순 나고자 무한반복 연병장 20바퀴 구보 같이 무시무시한 얼차려를 훈련소 입대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남성에게 여성이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병은 결국 온몸의 근육이 녹아내려 신장이 망가지고 가니 망가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뭐라 말할까요? 남자가 남자를 죽였다. 겨우 입소 날짜 그거 좀 빠르다고 남자의 적은 남자다 남정남 시전에서 죽였네. 남성분들 시위하세요 남자들의 개똥군기 서열제. 남자 니들끼리 이런 구린문화를 만드니까 군대가 이따구로 돌아가지 그래놓고 군대 안가는 여자 탓하지 마라. 저런 남자분들 가혹행위가 싫으면 시위하세요 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여자들도 군대 가라고 시위해보던가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 비웃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군대에서 얼차려 봤다가 죽었다는 기사에 또 여자 탓만 하고 있네. 남자들 진짜 개한심하고 전응함 자기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여자 가기에 바쁘다. 누가 보면 얼차려 여자가 시킨 줄 알겠네 라고 말하는데 여자가 시킨 게 맞습니다. 군대 일을 왜 여자 탓이라 그래 누가 보면 여자가 얼차려 시킨 줄 알겠어 라고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모습.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자 대위 강유진이 훈련병을 정신나간 얼차려를 줘서 안타까움 죽음을 당했는데 왜 세상은 남자 탓만 하고 있을까요? 남녀 간의 평등을 원한다는 fm들은 어째서 남성만 군대 가서 목숨을 바치는 걸 평등이라 말할까요? 남성들은 고아도 암에 걸려도 군대에 끌려가서 군복무를 강제로 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그 어떠한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으면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남성들을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양성평등주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양성이 평등해져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고 남성도 군대에 가고 남성이 일하는 만큼 여성도 일해서 동등한 월급을 받는 세상이 오길 바라네요.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근황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국군장병님들 감사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돌아오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가 얼차려를 줬는데 왜 남자가 욕을 먹냐.